저항의 접속방법이에요 저항의 접속방법이 나오는데 저항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뭐다?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 애플은 뭐라고 할 거냐 배터리라고 할 겁니다 배터리 배터리고 기호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긴 쪽이 뭐야? 플러스고 짧은 쪽이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그렇게 이렇게 전류는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죠 그럼 전자의 이동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은 반대로 흐르겠지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자는 이동한다는 거 참고로 하나 알고 계시고 뒤에 반두치 할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전류가 흘러갈 때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오 일렬로 딱 서있네 하나 끝나고나 이렇게 또 하나 만나고 또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만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의 합성저항 전체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걸 각각 다 더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2옴 4옴 6옴 다 더하면 얼마? 12옴 합성저항 12옴이라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합성저항 12옴의 전압이 얼마인데 12V 때 내가 전류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류 구하면 어떻게 되는데 전류는 I는 R분의 2하면 12분의 12가 되겠지 그럼 얼마인데? 답은 1 1암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이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돼 전류계가 회로도 어떻게 된다? 저항과 같은 같이 직렬로 회로 끊고 올라가 있지 전류계가 저항처럼 그래서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접속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전압계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 배터리 전압을 재려면은 그러면 전압계는 어떻게 된다? 회로와 병렬로 연결을 해서 전압을 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야죠 전류계는 어떻게? 회로에 직렬로 접속을 해서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전압은 어떻게 한다? 병렬로 접속을 해서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저항 잘 때는 어떻게 하는데? 저항 잘 때는 딴 거 필요 없고 따로 단품을 떼내는 겁니다 단품을 떼내서 여기와 여기 단자 두 개에 찍어보는 거죠 저항을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직렬로 접속해서 측정한다 전류 전류 전압은 병렬로 접속해서 측정한다 저항은 단품으로 떼가지고 전원 없이 측정을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 이거 보시면 이건 반대로죠 전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요래 흘러가겠네 긴게 플러스니까 맞습니까? 요래 흘러가는데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뉘는 데가 몇 군데? 세 군데지 전류가 들어와서 나뉘는 데가 I1, I2, I3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뉠 때 세 군데로 나뉠 때 각각의 흘러가는 전류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I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한 가닥에서 흘러가가지고 장 다 거치는 거니까 I값이 하나밖에 없지는 I값이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전류가 말 그대로 물통이 있어 물통이 있는데 여기 호수를 몇 개 꽂은 거야? 세 개 꽂은 거예요 세 개 그럼 이 호수를 세 개 꽂았는데 세 개에 어떻게 된다? 낀 때 물때가 얼마만큼 끼었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정도도 틀리겠지 저항이 없으면 많이 흐르겠지 이쪽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나하나 계산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누르는 압력 12볼트는 여기나 여기나 다 같이 다 같이 걸려요 그럼 하나를